럭스로봇의 대표 오상우 완전 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로봇동아이를 다녔었는데 정말 친구들과 시간 간 줄 모르고 로봇을 만들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로봇과 관련된 상장을 150회 넘게 수상했었고요 그렇게 대기업에서 연봉 1억 받는 게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1억을 벌면 행복할까? 내가 원하는 일을 하자 그게 뭐였냐면 누구나 쉽게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렇게 찍어보면 이렇게 찍어보면 그래서 그 기대와 부응에 도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와 부응에 도답하고 싶습니다 상윤 wants to promote Korea on the global stage That's why his goal is to contribute to making Korea a robot powerhouse He is also teaching kids about robotics just as his professor did when he was young The next Korea Generation Y The next Korea Generation Y Hey 5 5 5 감사합니다.